거창을 할 수도 있는데 할 생각이 있냐? 그래서 우리 밴드 나 하는 게 있던데 너무 거창하게 밴드로 얘기만 안 내고 아니 그래도 이제 다 얘기를 했어요 다 이제 다들 가정들이고 가정이 있고 직장인들이고 이랬더니 뭐 자주 뭐다도 좋으니까 정기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할 원의가 있으면 말을 해달래 뒤에는 열렸다? 정동 프랑스 정도에다가 정동은 어디예요? 정도면? 그 정동 정동은 어디에 있는지? 정동은 어디에 있는지? 정동은 어디에 있는지? 형 근데 여기 차량이 이거 들어면 안 써요? 안 써요? 한 번 다는 거 같지? 이거 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치다가 빠질까 봐 이거 원래 나사 두 개가 꽂혀 있었는데 하나 빠졌거든요 아 잠깐 차에 좀 갔다 올게요 왜? 어? 아이패드.. 악보.. 악보.. 아이패드.. 아이패드.. 오지기 소리를 보내겠다는 거지? 아니 보는 거지만 아... 아 아 아 아 아멘 습관성 딜레이 습관성 딜레이 습관성 딜레이 우리 무대가 생겼어 무대가 생겼어 기회가 생겼어 벌써 생겼어 근데 정동이 정동? 그래서 내가 더 없어 하다 말은 아직 못해 아.. 오케이 좋아 봐 습관성 딜레이 습관성 딜레이 습관성 딜레이 소리가 너무나 들려 아 그래요? 너무 아름답게 출라 그래 습관성 딜레이 습관성 딜레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제가 원래 얘가 후배라서 제 성격이 아니라 후배라서 맞아 맞아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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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사실 가면 어디에 지하이 여기 계단으로 효도 하시죠 왜? 남자들끼리 화사실 같이 가는건 좀 이상하셔야지 아 어딨지 알려드릴게요 아 어딨지 알려드릴게요 마이크 하나씩 해보세요 예? 하나 둘 아 하나 둘 제꺼 한번 켜야 될 것 같아요 승님? 너무 근데 저는 한번 켜야 되지 않을까요? 충분히 예예 무슨 게 스푼이네 아 어 이겟은 알토 액티만 떴는데 어떻게 들어? 모르겠어 맞아 아 아 이렇게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 맞아도 나 주의 것이니 잘생각하면 안되는데 못해서도 안되 복백하듯이 절으면 안되 자신감 없이 긴거 말하듯이 현우를 발행할 것 같아요 이게 기억이 안났어 어제 노래 돌아온 성신이 알았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면 안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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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